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싸이코드 멤버끼리 버츄얼을 바꿔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거기서 늦잠은 연희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아 저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한다 바보래요 아리갓두 구독한다 바보래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하 벌써 어지러워요 오 물결표 다른 의미로 컨셉 시계 잡으셨네요 오늘은 컨셉을 좀 내려놓고 원래의 제 모습으로 좀 방송을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컨셉지를 하느라 쉽지 않았습니다 오야붕 최고의 스트리머십니다 드려버렸습니다 배우가 아닙니다 병수처럼 해라 자연스럽게 있어 등에 있는 걸 배경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 이 거지같은 족경 쓱 아 편하구만 잘못하다가 친으로 칼 맞겠네 칼은 아 괜찮나 방송 끝나면 연희 형한테 불려가면 어떡하냐 이거 연님은 천원에도 판추 알려주시겠지 아 그리고 전첨 무리입니다 나는 판추가 NO 판추가 오늘의 기일은 NO 판추가 연희 형 방송 보지마 내가 미안 이거 괜찮나 이거 진짜 치오디우 참고로 만우절 컨텐츠 내가 하자 했다 오늘은 만우를 위해 준비된 컨텐츠 치오디우 아 이거 어떡하냐 모르겠다 야 즐겨 하...하루상 아... 그니까... 맞지? 어허 와타시가 형이다 반말 젠제 이나이데스 그래 그래 하루야 자리해라 자리해라? 연희형이 그런 말 했었나 원래? 오늘부터 그냥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형 형 저 혹시 끝나고 남아야 돼요?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폰을 해 미친놈들 아니 생리인 코크시 오펜 무데스카 오토코노 펜츠와 노 펜츠데스 내가 그거 듣고 어이없어가지고 아 아니야 참자 하루야 근데 연희형이 노 팬티를 있을 리가 없긴 해 아 노 팬츠다 그거 감당 가능하니? 잠시... 들어가라 아우야 내일 보자 그래 어... 열심히 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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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해라 생하세요 네네 어떡해 형이 끝나고 남을래 컨텐츠 언제 하냐고요? 이게 컨텐츠인데요? 너 1년 동안 만우절만 기다리면서 컨셉 생각하지 놀랄게도 방송 시작 30분 전에 잡은 컨셉이다 다음 컨텐츠 손... 손가락은 두 컵 데스스 건반이 1개씩 눌린다 데스스 씨바를 잘못 샀다 데스스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제대로 준비한 건 있니?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Text 벵 manic referency 어흐흠흠흠흠흠흠.. 경직heads 조 것으로 행진곯 데스스 어려워서 Yout Fat 아니 이거 왜 이상하 어헴흠 Arena 이 m잔 아니 그 미아노은 고창uest bit 두 개 이상 안 눌린다 데스 암 nerveIGH 샵이 안 뚫린다 대스 왓다시 체련이 요오쥬 대스 못 만화책만 봤다 대스 아이 이거 왜 안맞냐 아빠한테 부탁해 쿠팡 제트 배송으로 시킨건데 손크락이 조나도 컵다 대스 아니 메로디 며세운이야 이거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불러주십쇼 행님 아니 왜 안건가고 아니 손크락이 개두커워가지고 쉽지 않네 이거 내가 아니라 도인건 저도 아는데 안 눌린다고요 손크락이 두꺼워서 아이 그만하자 그지같은 멜로디는 부숴야겠다 내 리액션 아니야 아 그럼 다른걸로 하겠습니다 연희형 10만원짜리 리액션으로 담에담에 만들어드렸습니다 내일가서 시키세요 이후 방종을 하려 했으나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고민상담 컨텐츠 후 방종을 했다고 합니다 ch perspective straightforward lev다 Ontario 랩 vino 이 돈 이 반